자, 그럼 실감나게 장부터 보러 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필요한 건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으니까 웃음부터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 자전거만 사면 된다고? 뉴욕에도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도 당신이 사준 거고요 하지만 아휴, 마음에 안 든다 잠깐만 나 한숨부터 갈까요? 저, 그럼 어디서 갈까요?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또 그 표정부터 그래서 내 자전거면 사면 된다고? 죄송합니다, 자전거면으로 제가 어, 정말? 자전거면 아닌가요? 제가, 제가 귀가 이상한 것 같 아, 네, 죄송합니다 어, 괜찮, 그래요? 아, 그러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 자전거면 근데, 헷갈리게 자전거만 아,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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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전거만 사면 된다고? 애들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호흡을 응?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유를 안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 안 했다고? 네네 어, 저 더 조이는 거야? 한 다음에 네 아, 거기가 제가 신음소리를 더 연기 더 하려고 그랬던 거야? 더 하고 너무 이상해를 조금 기괴하려고 생각한 걸 네네 아, 나는 그게 안 들어와가지고 아, 예 저희 그러면은 어, 음 아니, 어디 올리고 그런 거 아니죠? 에이, 이거 대본 너무 혹시 혹시 브이로그러면 어쩌, 브이로그면 어쩌려고 다시 으음 붙어가야겠다 네 네 코코넛 오일 콜 콜은 뭐야 아 됐어 처음부터 먼저 주시고 받는 호흡 받는 호흡 넣고 난 외롭다고 잠깐만 외롭다 여기서 장난치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나 너무 정색인가 그래서 그런 걸 이사와요 어떻게 거기 약간 미소를 넣을까요 나는 오해할 것 같아 어디 만져볼까 간지러워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간지러워 웃고 제가 백현에게 시설을 뱉히고 갑자기 간지러운 대사가 어딨지 했었나 간지러워 웃는 거구나 애들로 뱉은 건데 네네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고향이 고향이 기는 이라고 제가 또 제 귀가 잘 못 잡고 아니 고향이에겐 이렇게 줄였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만 다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네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 플래시백으로 화면을 전환할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당신 나만 찍는 거예요 하고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된 거구나 아 이게 영상 속이군요 그럼 이제 혼자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혼자 아 오케이 그럼 저 저 그럼 커다란 집부터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아 그럴까 네네 아 종이가 어디에 어 아니 엠파 거길 들어가면 어떡해 엠파가 왜 아 잠깐만 왜 날려 엠파가 왜 그냥 놀라면 되겠구나 저부터 가도 되죠 제가 뭐 다시 할까요 어 엠파 아니 엠파가 왜 놀라는 거지 네 그럼 오케이 한 번 네 여기 한 건가 우리 아 아 아 네 6화 6화 아 했고 아 아 7화 7화 7이기 7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뭐라 하시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어디 기침 숨이 차서 기침 숨 뭐라 하시는 소리 기침 아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여기 위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내가 내가 웃음기 섞인 말투로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조금 너무 정적으로 내가 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이씨 골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나구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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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게요 아 잠깐잠깐만 더 화를 내야 될까 가족이라 그랬으니까 고향이가 가족인데 제가 그 외에 고향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화낼까요 맥퀸 어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껴안는 호흡이 나는 지금 저기야 어차피 이게 나는 에드가 나한테 껴안 안아서 나한테 달려와서 그 혼자였더니 같이 껴안아야겠네 좀 더 그럼 요게 그냥 그거부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나레이션 다 해서 달려 맥퀸 글면서 달려 허 허 그런 거구나 그럼 호흡할 때 나도 같이 호흡할까요 거리감이 좀 있긴 하지만 상관없을까요 앉는 순간부터 이렇게 호흡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럼 나는 달려하지 말고 아 그럼 나는 기다리고 에드가 그냥 나한테 오는 것처럼 해서 카메라 가야 돼요 오케이 맥퀸 어 우리 결혼해요 하 하 하 아코 비엘 컬렉션 원작 장목단 워크온 워터 너라는 한 편의 영화 아멘